따로 입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입고 좀 씻고 누워 씻고 잡 닫겠다 마지막으로 아들은요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엉덩이에 바지를 낀 모습도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야 어디 갈 데 없나 그러니까 일시 불러주세요 뭐하는거야 아니다 할 분해주세요 할 분 아니 좀 그만 좀 해 부부는요 오늘은 뭘 먹나 먹긴 뭘 먹어 이미 잔뜩 먹었구만 옷가게 직원은요 바지 사이즈가 이게 좀 작은 것 같아요 딱 손님 거다 너무 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입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봤을 때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딸은요 아빠 자 나 쇼핑 좀 갔다 올게 아들은요 아빠 자 PC방 갔다 올게 아빠의 엄마는요 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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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놀래라 엄마 노인증 갔다 올게 잠에서 깬 아빠는요 아빠는요 어흐 제대로 살魅